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해모힘입니다 이 해모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을 또 알아야 하는데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모힘은 우리 몸의 지친 면역 세포를 깨워주는 힘이라고 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년간의 국책 프로젝트 끝에 만들어진 그런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특허를 받은 그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원료들을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NK셀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NK셀은 자연사례세포라고 해서 뇌가 명령을 하기도 전에 알아서 이 암세포와 같은 것들을 공격해주는 특공대 같은 면역 세포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깨워주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로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개선이 되는데요 이 사이토카인은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뇌가 면역체계에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사이토카인인데 만약에 이 사이토카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야 하는데 면역세포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면역체계의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균형있게 잡아준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해모임의 원료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해모임을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? 체력을 많이 소진하는 운동선수라든지 가사일로 지치신 주부들 그리고 야근하는 회사원들이나 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수험생들 또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지는 노년층 모든 분들이 이 해모임을 드시게 되면 면역력 뿐만 아니라 또 기력을 찾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한 달분에 8만4천원이고요 네 달분으로 구성된 것을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한 달분에 7만6천5백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달분에 7만6천5백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달분에 7만4천5백원으로 더욱 거덥합니다 네 달분에 10만6천5백원으로 더욱더 더욱 높은 4만5백원으로 더욱 여름에 더욱 합니다 네 달분에 9만6천5백원으로 더욱 여름에 더욱 어떨한지